자, 2023학년도 9월 평가원 선택과목 기아 들어갑니다. 네, 전체적으로 확실히 선택과목의 무게감이 많이 약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크게 이렇게 뭔가 신선해서 매우 까다롭게 느껴지고 이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풀만 했을 텐데 다만 아마도 공통위에서의 어떤 압박감이 좀 세가지고 선택과목으로 왔을 때 이미 그냥 그죠? 마음이 많이 상처를 받고 온 상태라서 상대적으로 또 잘 안보였다면 또 체감난도는 또 있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서지랑 문항 살펴보면서 뭐가 또 부족했고 어떤 읽기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는지 같이 또 점검해 볼게요. 네, 시작을 26번부터 들어가 봅니다. 네, 좌표평면이 점 a3,0에 대하여 op-oa 벡터, 어? 근데 같은 벡터를 내적을 했네요. 그게 5를 만족시기는 점 p가 나타낸 도형과 직선이 오직 한 점에서 만날 때 양수 k값을 물은 거예요. 벌써 일단 문제의 조건이 op-oa야. 근데 같은 벡터가 반복이 됐어. 근데 내적이야. 뭐 이건 그냥 크기잖아. op에서 오해를 빼면요. 그거 그냥 ap 벡터죠? 그냥 조건이 ap 벡터랑 자기 자신을 내적을 했대. 그럼 그냥 뭐야? 걔의 크기의 제곱인 거야. 근데 걔가 뭐래? 5야. 이 얘기라고 지금. 그치? 조건식이 바로 직독시키기가 됐을 거고, 이때 점 p가 나타낸 도형인데, 그중에 a는 이미 뭐야? 고정점이야. 그니까 좌표평면상에서 이미 정해진 점이라고. 그러네. 나 3,0, 그치? 나 a가 3,0으로 정해진 건데, 걔로부터, 그치? p점으로 이르는 크기의 제곱이 오라는 건 크기가 루토란 얘기야. 그러니까 니가 3이니까 살짝 너보다 작은, 거기 뭐야? 여기에 e1이에요, 그치? 야, 점 p가 여기를 움직여, 이런 얘기야. 그렇구나. 그런데 이 p가 나타낸 도형과 직선 y는 2분의 x다 k잖아. 뭐야? 기울기가 고정됐구나. 따라서 기울기가 2분의 1로 고정된 속에서 드디어 한 점에서 만난다며. 뭐야? 자, 접선을 얘기하는 거죠. 야, 이거는 뻔하구나. 결국 이 얘기구나. 한 점에서 접할 때 기울기가 2분의 1 접선 여기도 있고 이쪽에도 있을 거잖아. 그런데 문제에서 그때 k가 양수라며. 즉, k가 또 절편이니까. 양수니까 이 상황을 요구한다는 얘기야. 그러니 뭐 사실 필요하다면 점과 정해진 점이니까 직선의 방정식도 주어진 거니까 점과 직선과의 거리가 아마도 필연적인 보조선이겠죠. 그게 반지능이 루토일 테니까 점과 직선과의 거리로 해석적으로 공식을 써서 풀어도 되고요. 그래도 되고. 사실은 우리가 이 각을 내가 똥글뱅이로 봤을 때 이미 이 똥글뱅이에 대한 뭐야? 기울기가 주어졌다는 얘기야. 이미 이런 거 모델링 하라 그랬잖아, 선생님이. 똥글뱅이에 대한 기울기가 2대 1인 거야. 2분의 1이라고 벌써. 그러니까 벌써 삼각비가 다 주어진 거라는 거죠. 2는 4, 1, 2대 1 될 테니까. 그러니 문제에서 뭐야? 이미 우리가 원했던 건 어쨌거나 그때의 k가 구하는 거니까. 그치? 따라서 이미 얘에 대한 싸인 값이 너분의 넌데 싸인 값이 루토 5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루토 5분의 1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얘가 루토니까 이쪽이 5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야? 네가 마이란 얘기야. 전체가 5가 되는 얘기가 3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뭔 얘기야. 네가 1분의 1이라며. 그래서 k가 그냥 1인 거야. 그죠? 그래서 낭비 없이 깔끔하게 문제를 푸는 게 맞겠죠. 그래서 편하게 풀으면 되는 거고. 물론 점과 직선과의 거리 공식도 잘한 거예요. 그죠? 그것도 잘한 것 같고. 역시 뭐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또 완료를 짓습니다. 그죠? 그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